생선에 저거 넣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생선 잡을게. 오늘 잡아야 돼. 생선, 라임? 생선, 라임. 생선, 라임. 그리고 후추. 아무것도 없지. 와, 진짜 여기 맘껏 덮나 봐. 야, 안 먹지? 금에 한 거 그렇게 먹어? 어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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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너무 많이 먹는다. 이렇게 들어가봐. 제가 달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보면서도 안 되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중간에서 여기서 나는 안 돼, 안 할래. 주저앉으면 어떻게 해요. 주저앉으면 누웠다 가는 거예요. 사상 초유, 2전 2패. 통발 사냥에 이어 낙시마저 실패한 상황. 영만족장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진흙 여기 주시네요. 아, 저렇게 비가 많이 왔대. 오빠, 여기 진흙. 왜? 어디 가? 어디 가요, 형.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비가 자꾸 오니까. 오. 오, 갱낸이 형. 오, 우산.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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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비를 막 펼 수 있을까? 되게 귀엽다. 이렇게? 어. 넌 진짜 포뇨 같다. 지금 약간 햇빛 가리개 용인데? 되게 스트레스 있다. 얘 포뇨야, 포뇨. 포뇨. 포뇨, 포뇨, 포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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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귀엽다. 그렇지? 눈이 너무 무신데? 약간 진짜 햇빛 가리개 용인데, 이거? 근데 갑자기 우산 쓰니까 비가 안 오네. 만화 같지 않아, 우리? 이거 오빠, 잘 때 이걸로 덮고 자니까. 오, 조심해요, 형. 우와. 뭐야? 멍게게. 멍게게. 멍게게 욕심 있어, 아까부터. 멍게게 형이. 어? 오, 오빠. 왜 이렇게. 어,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어, 뭐야, 왜 이렇게.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살아있어. 어, 누워있어? 어, 뭐야, 왜 이렇게. 왜 그러는 거예요? 어, 뭐야, 뭐야. 살아있기는 한 것 같은데. 아, 살아 보여. 왜 그래? 어, 뭔데? 잠깐만, 여기서 우리 다. 왜 그래? 어, 뭐야, 뭐야. 살아있기는 한 것 같은데. 왜 누워있어? 저게 큰, 큰 바인 줄 알았어요. 큰 게 이렇게 있길래. 동그란 게 이렇게 크게. 뭐 어떤 시커먼 뭔가 물체가 보여요. 뭔가 커다란 약간 뭐 시커먼 게 보이는데. 어, 뭐야, 뭐야. 왜 여기 누워있어? 어, 누워있어?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살아있긴 한데.